1. 요한복음 6장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비유 언어를 사용합니다 비유 언어는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대립하여 극단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기에 오랫동안 사용한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당 당대표를 맡았던 이준석 씨는 자당의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알고 보니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분이었다는 뜻으로 양두구육이라는 고사성어를 사용했습니다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입니다 양고기가 비싸고 개고기가 그것보다 싼데 마치 싼 것을 비싼 것처럼 속여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준석 씨가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자신이 지지하고 운동했던 후보가 알고 보니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른 대통령감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자 국민의힘 안에서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했다고 난리입니다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당을 어렵게 했다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치인들이고요 이 정도라면 오늘 여야 간의 극한 대립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5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떡으로 비유하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떡의 비유는 사람이 떡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떡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육을 먹는 것으로 받았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사람을 죽여 살을 먹고 피를 나누어 마신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비유는 진리를 설명하는 데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5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이라 피 흘림이 없이 속할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마신다는 말은 그걸 마신 사람은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피를 마신 자마다 죄가 용서되고 떡을 먹은 자마다 생명이 살아나듯 예수 그리소께서 흘리신 피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받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지요 54절과 55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의 본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요 내가 얻은 생명을 소중히 가꾸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진리를 알게 하고 없어서 내가 얻은 생명을 소중히 가꾸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통한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경험되게 하고 없어서 하셔서 감사합니다 호aman